오늘 거의 다 했어. 한 잔만 했어. 요즘에는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런지 좀 화장이 잘 떠. 언니 아까 너 온다 그래가지고 과자 사거든? 기다려봐. 두 개를 일단 사왔어. 바나나 킥이라. 포카칩이라. 뭐 먹을래? 뭐 먹을래? 어디? 바나나 킥. 포카칩 뭐 먹고 싶어? 언니 바나나 킥 좋아하는지 아는구나. 오늘은 포카칩을 먹을거야. 저번에 언니 바나나 킥 먹었으니까 포카칩 먹겠지. 잠깐만 앉아. 차 한잔 먹고. 요즘 목이 안 좋아가지고 꿀물 좀 타먹는데. 그 레몬골렛인가? 그 레몬골렛인가? 목에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받아서 꿀 타서 먹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 일단 맛있어. 향도 좋고. 그러면 우리 포카칩 하나씩 먹으면서 해볼까? 회원님? 기다려. 언니 먼저. 왠지. 왠지. 먹어봐. 너도 먹으면 더 먹고 한 개만 먹고 바로 해줄게 기다려 근데 바나나 캑은 좀 많이 들어있는데 이거 너무 심하지 않나? 여기 뭐 반도 안 들어있는 것 같다 느낌에 그치? 하나 더 줘? 뭐 언니한테 뭐 뵙고 싶어서 온거야 근데? 응? 찐한 화장 별거 싶어서? 근데 언니는 일을 하잖아 넌 아직 학생인데 이렇게 하고 갈대가 있어? 갈대가 있어 그냥 해주면 알아서 다닐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언니처럼 하기는 좀 진하지 않나? 언니는 거의 약간 무서워 보여야 될 그런 자리에 보통 이렇게 하고 다니거든 평소에 이렇게 잘 안해 지금 엄청 진하게 한거야 막 긁으면 긁으면 1cm 지금 변신한거잖아 응 음 내용 한마디 안해봐서 해보고 싶다고? 응 잠깐만 뭐가 자고싶어? 그러면 내가 언니가 일단 피부화장 기본화장을 해오라고 했잖아 어디까지 한거야 지금 네가 원래 피부가 좋아서 그렇게 커버를 안해도 괜찮다 아 비비까지 다 하고 온거야? 한지 얼마나 된게 왜 이렇게 좀 떴어 기다려봐 일단은 미스트 좀 뿌리 테니까 좀 잠깐 감아봐 그렇지 이게 촉촉한 상태에서 해야 너 화장이 잘 먹는다 잠깐만 좀 말리고 미스트가 바로 안 마르잖아 좀 맛있어 그리고 조금 눈 밑에가 약간 눈 밑쪽이 약간 떴으니까 거기 조금 보정하고 그리고 눈화장이랑 색조는 금방 하잖아 피부가 좀 오래걸르지 가리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너는 피부가 좋으니까 괜찮나봐 가면서 눈 위로 또 위로 그렇지 오 오 잘하네 약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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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라인 쉐딩까지 하고 온거야? 왜? 머리 숱이 없어서? 이마가 넓은게 예쁘지 않아? 언니는 이마가 막 오늘 이마에 흉터있어가지고 좀 신경 쓰이거든 근데 쉐딩이 좀 이상한 것 같다 뭔가 뭔가 좀 어 언니가 봤을때는 좀 쉐딩이 어 약간 너무 칠했어 머리 좀 난자리 약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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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은 괜찮은데 너무 이마에다가 칠하면 안 돼 너무 이미적으로 보이잖아 칠할거면 좀 자연스럽게 퍼지게 하면 괜찮은데 거기 조금 수정하자 잠깐 여기 약간 연결되기만 해줄게 이쪽도 이쪽도 언니는 전문가니까 너보단 잘하지 당연히 볼터치도 해주고 진한 화장이라고 해서 뭐 시크하게 한다고 볼터치를 안하진 않거든 볼터치 해주고 약간 핑크핑크한 어떠할까 잠깐 언니가 쓰는거 전에 한번 보여준적이 있는데 언니는 그냥 이렇게 다 합쳐져있는거 많이 쓰거든 이거 알고 알고 응 이 볼터치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한 듯 안 한 듯 그런 느낌이야 한 듯 안 한 듯 아 볼거래 부드럽지 브러쉬가 이거 외국사람이 어디 뭐 튜토리얼 같은걸로 좋다고 저렴한거에 비해 좋다고 해가지고 사는게 괜찮은거 같아 조금 근데 피부가 약간 밀리는 현상이 있긴 하더라 이쪽도 광대 밑에서 약간 지금 넌 안보이잖아 어디서부터 하냐면 여기 여기 머리 옆머리부터 광대 이쪽으로 이렇게 어 맞아 맞아 눈꼬리 눈썹 옆에서부터 이런 느낌으로 좀 해주는거야 귀여운 느낌은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좀 섹시할 때는 여기 옆에서부터 쫙 광대 밑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올게 그렇지 또 받는건 또 많이 받아봤나 가머니 잘했어 이렇게 아굿 일단 눈을 좀 눈을 좀 키우고 싶지 약간 길게 약간 길게 원래 니가 약간 눈이 좀 똥글똥글한 편이잖아 일단 아이라인을 먼저 그리고 섀도우를 칠한 다음에 마무리에 또 한 번 더 그리자 어느 정도 길게 할지 감이 와야 되니까 먼저 손으로 약간 이렇게 느낌이 있게 이렇게 하고 언니는 리퀴드를 많이 써 이게 안 번지거든 다른 건 좀 번져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달라봐 그렇지 이렇게 잘 안 해 살짝 감아봐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감고 그렇지 움직이지마 이쪽 눈 떠도 돼 잘 됐네 반대쪽 그리고 이쪽은 살짝 살짝 옆으로 응 이쪽으로 하려고 기다려 이렇게 꼬리부터 움직이지 말라고 있잖아 언니가 잠깐 그래 너 그럴 때 하고 내가 면봉을 준비했어 기다려 그래 다시 다시 눈 눈뜨지마 됐어 눈뜨고 이 정도 꼬리면 일단 눈썹을 눈썹으로 맞추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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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눈썹 여기 좀 맞추고 그치 기다려 일단 약간 약간 섹시한 느낌이 나려면 산을 좀 만들어줘야해 원래 네가 약간 눈썹이 조금 일제잖아 너 요즘에 유행한다고 너 일자로 네가 밀었지 위에 눈썹이 있네 근데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눈썹 모양을 최대한 살리는게 예쁘게 나온단 말이야 알았어 반대쪽 그치 이상하게 오른쪽 그리고 왼쪽 그릴 때마다 조금 다르지 느낌이 맨날 똑같이 안그려지지 그 얼굴은 절아 원래 사람 얼굴이 짝찍이거든 원래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얼굴이 짝찍이거든 그래서 그래 너무 양쪽도 꼭 똑같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마 알았지? 눈썹이 있고 본격적인 이제 눈 섀도우로 들어가보자 눈 섀도우로 들어가보자 눈 섀도우로 감아야돼 알았지? 일단 언니는 뭐를 먼저 할거냐면 보통은 눈 밑에 있잖아 여기 밑에 아까 알라인으로 위에 여기 그를 해뒀잖아 그럼 눈 밑을 조금 먼저 채워줘서 약간 수평치고 길게 뺀 다음에 눈 위는 약간 좀 전체적으로 퍼지게 보이나? 보면은 어쨌든 일단 내가 해줄거니까 언니랑 똑같은 색깔은 안할거야 언니는 머리가 갈색이다 갈색으로 했는데 나는 조금 구설깔이 뭐야 약간 약간 붉은기가 도는데 언니처럼 머리 약간 좀 잿빛 갈색 이런걸 하려면 탈색을 해줘야돼 그냥 갈색 염색으로는 약간 붉은기가 도니까 머리 색에 맞춰서 언니가 한건 요거야 요거 요 색깔 진하지? 근데 너가 할거는 약간 붉은기 도는데 갈색 이거 해줄거거든 일단 일단 눈 밑에 먼저 언더는 이걸로 해줄거야 이거 좀 자연스럽게 이걸로 해서 눈 위로 떠야돼? 위로 하늘? 오케이 기다려 잠깐잠깐 눈 밑에 번질거 같은데 아 그래 아 그래 눈 위로 뜨고 그랬지 눈 밑살이 조금 약해 약하니까 살살 잘했어 반대쪽 반대쪽 위로 위로 같이 보지 네가 왼쪽이 눈이 조금 더 길다 그치? 그래 그래 간지럽지 원래 본인이 할 때는 별 느낌 없거든 근데 누구한테 받으면 나도 눈 찌릴거 같고 막 막 눈 찌릴거 같아서 겁나고 눈 화장 누구한테 받을 때 그래 옛날에 언니도 한번 받아 봤었거든 언니가 아니까 그래도 이정도 해주는거지 하고 눈 밑에는 애교를 할건데 눈 밑에 완성을 먼저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 할거야 그 다음에 보자 그냥 마음 같아서 너 그냥 가만히 있고 언니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가 너무 궁금해해가지고 언니가 하나하나 보여주는거야 앞머리 여기 밑에 애굣살 앞머리는 밟은 색깔 할거고 그리고 가운데 이 부분 아까 눈 밑에는 언니하고 똑같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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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색 약간 생기있게 이거 할거야 이거 두개 섞어서 눈 밑에 애굣살 만들어줄거니까 이렇게 알고 있어 일단 핑크색 언니 핑크색을 먼저 앞부터 뒤까지 해줄거야 눈 위로 그치 오우 잘한다 이건 건방해 스펀지로 하니까 건방해 그쵸 그쵸 맨 앞에 약간 약간 눈을 이쪽으로 떠봐 이쪽으로 어 그렇지 그치 어 그렇지 그치 반대는 어디? 그치 이쪽 이쪽 눈 밑에 끝났고 위에 위에 위에가 이제 포인트야 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눈의당이 달라질 수가 있어 귀여워 이런거 네가 처음 해보니까 어색하긴 할거야 아마 일단 이 색깔로 진한 색깔 보이지? 이걸로 눈 감아도 되고 아니면 살짝 밑으로 떠도 돼 이렇게 떠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감아도 돼 아 이렇게 할거야? 응 알았어 그럼 살짝 밑으로 떠봐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이거는 살짝 움직여도 돼 눈두덩이 전체바를거니까 됐어 진한 색깔 바를 때는 항상 섀도우 칠한 다음에 털어줘야 돼 안그럼 뭉쳐 왜? 또 터는 것도 보여줘? 잡고 이걸로 톡톡톡톡톡 이렇게 털면 돼 하고 만내줘 이렇게 오케이 아 쌍꺼풀을 굳이 안해도 돼 왜냐면 요즘에는 너는 쌍꺼풀이 없고 그러니까 쌍꺼풀이 없는데 사실 동그란 눈은 진짜 찾기 힘들거든 보통은 쌍꺼풀이 없고 눈이 길단 말이야 근데 너는 쌍꺼풀이 없는데 눈이 동그랗잖아 그러니까 길게만 펴주면 완전 예쁜거지 언니는 너는 부러운데 하고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진짜 진짜 부러워 언니도 조금 화장을 이렇게 진하게 해야 이렇게 약간 이런 센 느낌이 나지 화장 지우면 언니는 약간 약간 바보 같잖아 약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눈두덩이에 뭐 발라줄거냐면 옆에 있는 거 이거 요거 요거 발라줄거야 이거 약간 진한 색깔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안구가 이렇게 쓰면 돌춘된 여기 돌춘된 부분 그 부분만 살짝 해주면 입체적으로 보여 눈이 약간 튀어나오고 옆으로 깊고 이렇게 근데 너는 원래 눈이 동그랗잖아 요거 가운데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진 않을거야 좀 길어보이는 느낌으로 할거니까 근데 살짝 해주면 해줘야지 자연스럽게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말했는데 언니 말이 너무 빨라서 못알아듣겠다가 뭐 어떡하니 아니 언니가 말이 빨라서 니가 못알아듣는게 아니고 니가 지금 그냥 이거 받느라 정신이 없는거야 그치? 혹시 혹시 놓친 부분이 있다 그럼 다시 물어봐 언니 다시 얘기해줄게 눈 다시 이렇게 그치? 그치? 가운데 뭐 반대쪽 잘 받는다 언니 진짜 체질이오 연예인 체질이오 잘하네 내 썸 진짜 언니하고 느낌 완전 달라 근데 너무 예뻐 언니는 맨날 내가 내 얼굴 보고 그래서 감흥이 없는데 네 얼굴이 하니까 진짜 예쁘다 그 다음에 아이라인을 할건데 아까 그렸잖아 아까 그린 그 부분보다 살짝 한 1mm 정도 조금 두껍고 약간 더 길게 뺄거야 다시 하는거는 그리고 꼬리도 살짝 올릴거야 맨 처음에 했던거는 어디까지 섀도우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약간 밑그림을 그려줬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이제 마무리 당기니까 어느정도 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뺄거야 알았지? 눈을 제가 감는게 나을 것 같은데 어 잠깐 언니가 잡아줄게 눈꼬리 이쪽이쪽 그렇지 눈꼬리 이쪽이쪽 그렇지 이건 간지러워 이게 액체라서 그런가 보다 됐어 눈 떠봐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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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라인의 힘 완전 예뻐 반대쪽 눈 감아 이렇게 가만히 이쪽으로 꼬리 살짝 눈 감아 언니 양치 했다 어 됐어 눈 떠봐 아 네가 왼쪽에 눈이 기니까 잠깐잠깐 눈 감아봐 꼬리 오른쪽만 한 번 더 하자 잠깐 어 어 오케이 됐어 됐어 안 돼 후 후 후 후 난 터 어 후 후 아 콧물 잘 됐어 하이라이트 입술을 바를건데 내가 지금 있어 뭔 색깔이지 뭐니 아까 발라서 다 지워졌네 아까 벌려서 다 지워졌어 이걸로 한 번 입술을 전체적으로 한 번 두들겨줘 좀 언니가 지켜니 아니 입술은 네가 바를 수 있잖아 언니가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네가 해야지 너의 질지 너 맨날 언니한테 언니 입술 뭐 발라요 맨날 물어봤잖아 이거 네가 해봐 그냥 하는 거 보여줘 다 그러면 어떻게냐면 일단 이렇게 병 걸린 여자처럼 이렇게 하얗게 먼저 입술을 다 죽여줘 그 다음에 진한 색깔 아 언니 따로 뭐 쓰는 건 없고 그나마 네가 가지고 있을 법한게 이거 이거 이건 많이 쓰더만 이거 언니도 샀거든 솔직히 언니 스타일은 아닌데 향기가 맛있어 그래서 사봤는데 향기가 좋더라 그냥 쓸만하 쓸만하고 이거를 봐봐 여기 응 아래 입술을 여기다가 발라주고 위에 입술도 위에 입술 바를 때 그냥 바르지 말고 입술 모양대로 발라줘 이렇게 입술 안에 입술이 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발라주고 음파음파 안 할 거야 아직 왜 안 오냐 언니 입술이 좀 건조하거든 그래서 언니는 이거 있지? 칩스틱 아 이것도 안 열어지네 언니가 섞어서 써가지고 이거 입고 지금 막 묻은 거 보이지? 야 지저분하다 뭐 향토랑 나 사이에 뭐 그냥 그냥 봐 이걸로 그라데이션 여기도 이렇게 이게 뭐가 좋냐면 입술이 건조한 게 없어져 이렇게 하면 아 왜 립글루스 바르면 좀 끈적끈적 거리잖아 언니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 왜 싫어하니 막 머리카락 달래보고 막 이러잖아 그게 별로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홈파음파 할 거야 언니가 언니 거 빌려줄게 잠깐만 항상 항상 모든 화장에 완성한 면봉 여기 사이드 조금 지워주고 해주고 마무리는 얼클러 좀 자연스럽지 자연스럽나?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너한테 알려주려다 보니까 마음대로 안 돼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잖아 해봐 언니가 해줄게 언니 하는 거 볼 때 같이 하면 되는데 언니가 해줄게 그냥 아직까지 아래는 이렇게 발라주고 위에 이렇게 봐 얘는 입술 모양 조그맣게 이거 아까 언니가 발랐던 거 좀 지저분하잖아 잠깐만 닦아줄게 내가 너때문에 아 너때문은 아니고 원래 닦으려고 했었어 이거 아 이거 바르기 전에 하나 먹을까 한입 먹고 한입 먹고 언니도 한입 먹고 아유 해봐 이거 비벼줘야지 그래야 그라데이션 위에도 해주고 엄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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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됐네 근데 사진 찍어줄까? 완전 잘나 완전 잘됐어 지금 지금을 남겨야 돼 기다려 하나 찍어줄게 완전 잘먹어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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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하나 둘 셋 엄청 이쁘게 나오네 하나 더 약간 두고둑 약간 이렇게 이렇게 약간 도전하고 위에서 언니가 찍어줘 하나 둘 셋 어마이갓 눈속 촬영했다 다시 하나 둘 셋 오케이 카톡으로 보내줄게 마음에 드는지 거울 한번 볼래? 볼래? 보여줄까? 보여줄까? 나중에 봐 집에 가서 봐 오 완전 잘 됐네 아이고 이뻐 진짜 괜찮은 거 같아 너도 약간 화장을 쌍꺼풀이 없으니까 안 할 거면 그냥 거의 안 하거나 할 거면 지금처럼 완전 약간 쎄하게 하거나 이러는 게 훨씬 잘 어울리는 거 같아 마음에 들지 안 들지는 잘 모르니까 괜찮은 거 같아 알았어 그러면 이제 화장도 다 끝났으니까 언니가 원래 화장한 날은 어디 나가야 돼 어디 갈래? 말을 해봐 지금 시간이 좀 늦었잖아 언니 창고로 커피 이런 거 안 먹어 어디 갈래? 육회 먹으러 갈래? 육회? 언니 배고픈데? 육회 좋아해? 완전 좋아해 육회 먹으러 가자 가서 언니가 오늘 육회도 사주고 화장도 해주고 아주 그냥 오늘은 좋은 날 신내는 날 즐거운 날 유후 언니도 챙겨 나가자 그래 그래 잘했어 잘했어 니가 고만 가면 됐지 뭐 가자